오늘 찬양 드린 것들이 다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또 칠레로 이동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비 전체 절대 제자 찾는 귀한 사역 되기를 매일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참 감사하다고 어제 카톡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중요한 사역 속에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방글라데시 또 성교사역에 갔습니다 모슬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달라진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달라진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또한 그 viejo hombre, 오늘 17절 말씀대로 허망한 것을 혹시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8절 말씀대로 또 총명도 어두워지고 또 무지함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9절 말씀대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즘 계속 흐름이 옛틀과 새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틀, 옛사람에 갇혀있지 말고 새 사람으로 새틀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좋은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굉장한 멋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은 죄송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또한 남들을 봉사하고 또 남들 위해 살아갔던 것이 다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구습이 뭡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풍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되기 전 이전의 내 모습이 바로 구습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의 옛 모습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내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졌죠 Génesis 1.20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estamos desafiando a Dios 피조민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저주 항상 죄악 가운데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쳐오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제 문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몬트들은 공부가 제일 고민이 되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되는 것지만 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일을 할 일이라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 불안이 옵니다 염려와 걱정 불신앙이 먼저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요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높은 자리에 가고 높은 권력 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잠깐 잠깐 이따가 없어지는 신규 기루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바람이 불고 물이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세하고 돈을 벌면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돈과 권력은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지금 계속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막강한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 또 다른 나라에 완전히 멸망 당했다는 것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놓으면 언젠가 그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옛모습과 옛들은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과 성공으로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이 삼단체를 보십시오 이 삼단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는 막강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그들은 무너져가고 있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옛사람 옛틀에 갇힌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메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들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내 옛 모습이 이런 추악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자녀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아무리 해도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aunque mis dos hijos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신으시니까 상처를 받죠 아무 기대하지 않는데 뭔 상처를 받습니까 누가 우리집에 대해서 좀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집 반찬은 반찬가게 반찬에 따라 다르다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진짜 의지하면요 진짜 큰 상처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 전할 대상자예요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있다는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오늘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랩몬트도 지금 불신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있죠 여기 랩몬트도 그 친구들이 다 인간의 추악한 옛 사람들입니다 to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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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gos que están en este viejo hombre 하루 속이 정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복음 가진 랩몬트도 만나야 돼요 불신자가 아무리 멋있고 바벨탑과 성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반드시 그것은 멸망당합니다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잡혀있으면 또 옛들에 잡혀있으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옛사람을 쫓아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들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사람을 입어라 세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세틀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세 사람을 입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복음 가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년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여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명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악한 내 옛사람 옛틀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옛사람을 끝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모든 과거 열두가지 인생문제 옛틀을 끝내셨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정신 마음 문제 육신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명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추악한 인간의 옛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돈과 권력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옛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명이 새롭게 되었다 라고 약속하고 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추악한 옛날 내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한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은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과 새 틀을 갖추는 데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또 옛 사람에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혹시 율법주의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 비판과 정제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수근수근 거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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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가라 2 16 dice 사람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한 것이 아니다 sabiendo que el hombre no es justificado por las obras de la ley sino por la fe de jesucristo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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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로서 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갑자기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 사람이지만 또 옛 사람에 잡혀서 순간적으로 그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son hijos de Dios y son nuevos hombres pero normalmente caen en este molde antiguo y al final se demuestra un momento así digamos que me viene un problema del corazón y de la mente o digamos que padezco de una enfermedad incurable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기도해 주시고 보험의 눈으로 봐주시는 것이 새 틀입니다 que digamos que me vean con los ojos del evangelio y lloren por mí este es este nuevo molde ah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되어서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 que me vean de esa manera están viéndome como este viejo hombre anterior 보험으로 새 사람 된 사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해주고 보험을 설명해주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hace poco le dije que no tienes que confiar en personas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상처받는 다 있습니다 항상 보금의 눈으로 보금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갖고 새로운 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신병 영적인 병 또 정신 마음 문제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힘든 모습을 숨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금으로 자유롭게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틀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금 외에는 다른 것은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보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금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붙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육신적인 새 사람 새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새 일을 알리리라 새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사람을 보금으로 살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salvar con el evangelio no es algo más que Dios desea fuera de esto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토 capítulo 18 6절 7 dice así 우리 렙루트 한 명을 시험 들게 하면 연자 매트로를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i un remanente si un remanente se cae 빛 dice aquí mejor le fuera para que se colgase en el cuello una piedra de molino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공부 안 되는 렙루트도 앉아있고요 내 가정이 왜 이러냐 라고 원망 불평 있는 렙루트도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살리는 교회의 틀 되기를 주님의 요청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힘든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틀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틀이에요 이게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esa es la manera que está este hombre nuevo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사람의 사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 resucitado nos 하 다 마지막 미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메시지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모든 민족을 치유해라 모든 민족이 옛사람 옛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을 먹이라 렘눈트를 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렘눈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사동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남미의 단임 목사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또 이번 주에 일본 필리핀 단기 성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일본 필리핀 또 또 또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북한 성교 헌신 예배로 들여지죠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237 나라로 향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다민족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민족 예배 들어가시면 세계 237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언어로 우리 다민족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세 사람을 입어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사람 세 틀을 갖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no somos este viejo hombre que buscamos por nuestra codicia las cosas que son al final de perecer 항상 보고만 해서 말씀 안 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치유받는 겁니다 말씀 안 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 마음 선입견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들이로는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도와주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tenemos que salvar con el evangelio a personas y ayudarlo con la personas como hombres nuevos que somos que nos están dando la dificultad pero 예수 Cristo está en control de todo 그렇다면 저 사람도 또 나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과 새 틀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짧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남 에 계신 우리 단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해주시고요 우리 방글라데시 일본 필리핀 성교를 위해서 기도 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말씀 잡고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사람 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을 입어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모든 어려운 분들 실패한 분들 영적 문제 있는 분들 마음 정신 적인 분들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남에 계신 우리 단일 목사님 오륙을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체력 주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방글라데시 일본 필빈 단기 성교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잃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